안녕하세요. 똑소리나는 기장실무비법의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장수임업체를 사무소에 관리회사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회사의 기초자료를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그 목록을 확인을 해보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 사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은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다음은 법인 개인의 통장 사본인데요. 통장 안면이 필요하고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습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정관사본과 등기부 등본 등 법인 주주명도 개인보다는 더 필요한 부분이 더 해당되고요. 이 사업자가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결산서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자료 정보를 요청하고 난 뒤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등록이 신용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직원 인건비를 지급을 했다면 직원 등록 관련 서류와 기타 모든 서류를 기초정보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자료를 요청을 하고 난 뒤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수입 납세자 등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수입 납세자 등록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는 수입 동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장대리 회사에서 인증서와 보안카드로 수입 동의를 진행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다음은 기장거래처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수입 동의를 진행한대요. 이때 대표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세무대리인 직접 수입 동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인데요. 법인은 공인인증서로 수입 동의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수입 동의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입 동의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홈택스에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를 진행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요. 먼저 주업종 코드와 업태 종목을 확인을 합니다. 원천징수 구분에 매월인지 반기인지 확인을 진행을 해서 출력을 진행을 해 놓습니다. 기초정보자료와 홈택스 자료를 출력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해외계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을 진행을 하는데요. 해외계 프로그램에 기초정보 회사 코드를 부여를 하고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한 다음에 통장사본 해당되는 부분을 등록을 진행을 하고요. 국세청의 주업종 코드를 등록을 하는데 아까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해외계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등록을 진행을 해 놓습니다. 기장료를 발행하기 위한 세무대리인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사업자 기본사항 정보를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메일도 등록을 진행을 해 놓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외계 프로그램에 관리자료를 모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스크래핑 설정하기 위해서 관리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외계 프로그램에 등록을 진행을 해 놓습니다. 다음은 CMS 기장료 수임 계좌 등록을 진행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을 하시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EDI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기장업체를 사무소로 관리회사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먼저 기초정보자료와 홈택스 등록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신규 회사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